아침에 일어나 깨질듯한 두통에 울렁이는 속 출근 생각 못하고 또 부어라 마셔라 어젠 나를 파괴해 파피 역으로 가는 길은 상 좋아 보이세요 한시가 급한 내 앞길 막아서는 토미포이 토미꺼를 파괴해 파피 아! 끊일났다 액정 또 나갔다 펑의 파괴 over 아! 어떡하지 또문나다타 우 우 우 우 우 우 산 지옥철 안에 갇혀 내안에 파괴왕이 깨어난다 우 우 우 우 이 지겨운 세상에 나와 빵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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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! 난 파괴원! 뼈 담는 안무지용 사수의 정식 퇴근 야근은 없다 집에 가자 딸 붙잡는 수둥이를 파괴해 파괴! 아! 큰일났다! 메탈도 나갔다! 파괴! 파괴! 파괴웡! 아! 어떡하지! 오늘 회식이다! 오오오! 술 취한 심현버크에 갇혀 내 안에 파괴웡이 깨어난다! 오오오! 이 지겨운 하루에다 와! 아! 빵야! 빵야! 빵빵! 난 파괴원! 파괴할 것이 있는 곳에 언제나 나타나면 난 영의의 사도 파괴웡! 구하도록 파괴웡! 오오오! 이 오산 지옥철 안에 갇혀 내 안에 파괴웡이 깨어난다! 오오오! 이 오산 지옥철 안에 갇혀 내 안에 파괴웡이 깨어난다! 오오오! 이 오산 지옥철 안에 갇혀 내 안에 파괴웡이 깨어난다! 오오오! 이 오산 지옥철 안에 갇혀 오오오오! 이 지겨운 세상에다! 와아아아아아